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포 나무 걸음을 줘요. 이거죠? 네. 퇴근을 줘요. 오늘은 퇴근을 줘요.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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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있습니다. 겨울에는 닭에 따뜻한 물을 줘요. 닭에 따뜻한 물을 줘요. 어떤 물을 줘요? 누구냐면 도라마 청개 청개 수고해서 닭을 풀 때 허가 없이 키울 수 있는 닭 20마리 그래서 딱 20마리 20마리 키울 수 있어요 닭 장, 닭 회사를 허가받지 않는 닭 마리수는 몇 마리일까요? 20마리요? 네, 20마리입니다 우리는 딱 2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거편나무에 거편나무에 정원에 왔는데요.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산책길로 산책하면서 힐링존을 만들었습니다. 그런 구상입니다. 구상대로 산책은 가능합니다. 3월만, 4월동안 버시 타는데, 버시 얼마나 멋지겠는지 한번 봅시다.